안녕하세요. 산자소 동의보감 큰세상 약초TV입니다. 우리 시청자 모두 일일약학 실천하시나요? 꼭 내가 매일 배워서 써먹는다기보다도 이렇게 좋은 풀과 나무들을 알아두면 욕이나 할 때 꼭 쓸 수 있겠죠? 일일약학 오늘의 약초는 우리 생활주면 밭이나 농가 이런 곳에 여름 아마 7, 8월에 나가보면 분홍색 꽃을 많이 피우고 있는 갈키나물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에 보니까 꽃을 피운 갈키나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디 다녀보면 이렇게 한 군데 아주 싱싱하고 풀어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상태가 꽃도 약간 피웠고요. 그래서 걷어서 약초를 쓰기 가장 알맞을 때입니다. 이 갈키나물의 특징은 자세히 보실래요? 꽃이 치솔처럼 햇살이 닿는 한쪽면만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선방에서는 이 갈키나물을 산완두라 부르고요. 약재로 쓰실 때는 줄기부터 꽃까지 즉 전초를 전부 걷어서 사용합니다. 약성은 성지는 평하고 맛은 약간 쓰며 도구는 없습니다. 이 갈키나물의 효능은 주로 타박상이나 고혈압 또는 항암 효과로 각종 암에도 많이 쓰고요. 그거 외에 신경통, 르모티스 관절염 이러한 질환에 많이 쓰는 것이 이 갈키나물이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효능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항암 효능이죠. 지금 갈키나물 줄기 끝쪽 보니까 잎이 좀 부드럽죠. 어린 순이나 이렇게 끝쪽에 부드러운 잎은 채취해서 나물로 먹어도 됩니다. 주로 섭도가 약간 높은 밭가나 논가 이런 곳에 많이 자라고요. 키는 아마 다다라면 약 1m 정도로 쭉 올라가죠. 그렇다 보게 줄기처럼 올라가지만 아주 높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 갈키나물을 약재로 쓰실 때는 요즘같이 7월이나 9월 이때 꽃이 피고 할 때 이럴 때 줄기 채취인지 걷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잘게 썰은 담 그늘에서 말려 두었다가 평소에 조금씩 넣고 약차를 우려드셔도 참 좋고요. 피부질환에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할 때 줄기를 걷어 아주 꾹꾹 지어서 그 접을 환부에 바르거나 또는 말려 두었던 약재를 달아서 그 물로 환부를 씻어도 좋습니다. 신경통에도 이 약재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성병으로 인한 혼탕요, 혈료, 장염, 각종 피부질환 종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암의 종류에도 많이 쓰는 것이 이 갈키나물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귀한 항암 약재죠. 그 중에서 특히 식도암, 유방암, 여성들의 자궁암, 그 외에 장암 아니면 고혈압 환자에게도 뚜렷한 약효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갈키나물입니다. 한마디로 암에 아주 좋은 것이 이 갈키나물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취해서 말려 두었던 거 달여 드신다면은 물 1리터에 말라진 근제입니다. 약 10 내지 한 15g. 아마 한 줌 정도 될 겁니다. 이것에 대충 한 선액에 감추한 선을 조금 넣고 함께 달여 그 물을 식구에 한 장씩 드시거나 또는 들고 다니며 사이사이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사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으면은 오히려 몸속의 흡수는 굉장히 빠르죠. 아무리 좋은 물이든 음료수든 간에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 것은 인체는 싫어합니다. 전부 배출시켜 버리죠.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 속이 좀 더부룩하고 헛배가 부르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 갈키나물 이거 채취해서 잘게 썰어 말려 두었다가 산에 나가시면 여러분 혹시 삽주라고 알고 있나요? 한방에서는 배출 또는 장줄이라고 부르죠. 그 삽주를 채취해서 잘게 썰어 말려 두었다가 함께 섞어서 꾸준하게 한번 달여 먹어 보십시오. 얼마 안 가서 속이 좀 편안해지고 배가 좀 쑥 내려가면 소화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말려 둔 약재로 약술을 담아도 좋고요. 약술을 담을 때는 약재를 술 담을 용기에 한 30분 정도 넣으십시오. 그다음에 독한술 말고요. 한 20도 정도 되는 바탕술을 붓고 감미료로 꿀이나 또는 설탕을 조금만 첨가하시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콱 닫아 밀봉해 두었다가 약 한 3개월 후 걸려서 완전히 찌꺼기는 버리고 그 술을 조석을 한 잔씩 드셔보십시오. 효과가 참 좋아서 몸속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암덩어리 염증성 질환들을 분해, 즉 녹여주는 역할이 매우 강하죠. 한마디로 암덩어리를 완전히 삭여줍니다. 사실 이 갈키나물은 아주 예전부터 민간에서는 아주 귀한 항암약기로 많이 써왔습니다. 물론 요즘도 한방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정말 약혀 좋은 풀나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처장 약조티브의 꾸준하게 보시면 그 좋은 풀나무들 차곡차곡 다 배우게 되죠. 혹시 아직도 큰세상 약조티브의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나요? 한 번 꾹 눌러 놓으시고요. 손가락씩 치운 음주척은 매프로마다 한 번씩 눌러서 색상이 새파랗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 드릴게요. 보통 우리 시청자 분들이 한 번 이렇게 풀어보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꼭 재시청 한 번 더 해주시고 구독 눌러 놓으신 분은 얼마든지 재시청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업무시간은 08시부터 평일 기준입니다. 19시까지고요. 토, 일요일은 업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일 08시부터 19시 그 사이에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